펭은 애들을 먼저 하고 나서 펭 포지션을 영상 보면서 운동을 훈련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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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사로도 더 힘든다 여기는 펭에서 하던 애 아무 파워 없을 거야 아 아 아 아 아 몸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못돼 물을 못돼 마식이 오간절로 눌러주면서 스터뜨로 마식이 팔을 뛰고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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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에서 트롱으로 버텨 반대근을 쭉 펴서 박수 손으로 맞추게 손으로 맞추게 그때 훔치를 둘러서 골고루만 해주세요 일단 상체를 바닥에 썼어야 해요 축의에서 벽에서 벽을 당겨서 해치까지 넣어주세요 이 점을 맞춰서 마지막에 훔치 시작 업! 사이드에서 벽에서 벽에서 손을 더 많이 넣어주세요 아까 한 번 봐봐요 이는 아름다운 점이 슬프게가 있잖아 이것이 싱개가 있잖아 시작하자마자 올라가 안됐다 지양씨도 맨날 행 할 때마다 바로 연습할때는 저리도 이렇게 하다가 키키키킹하면서 마무리 행은 배드를 먼저 하고 나서 행 포지션에서 시작한다 영상보면 음악이 띨린사고도 덜 풀라고 여기서만 행에서라는데 바로 파워 뱃틴은 안달겠지만 몸을 잘할 때 아주 잘할 때 이게 가르침이 없네 눈을 잘 잘 흘러서 눈을 잘 흘러서 눈을 보기 위해서 눈을 칠 눈을 잘 하자 눈을 잘 흘러진다 눈을 잘 흘러진다 한 번들어 해놀다 자ox 쩜 세트 혀 하니 이렇게 발목에 많이 흔들어 라이브 눈을 그냥 여기에서 문대 끝점이 딱 서게 팔꿈치 쓸거면 확실하게 쓰고 안쓸거면 안쓰고 내리갈 때는 쓸고 바지 못내면 쓰고 지금도 살짝 넘어갔다 바치지 않는데 뚝뚝뚝거려 힐을 못발랐나 뚝뚝뚝거려 뭐 다 그렇듯이 띵힐을 못발랐나 띵힐을 못발라 띵힐을 못발라 띵힐을 못발라 띵힐을 못하니 띵힐을 못발라 띵힐을 못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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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